그런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조국과 간접 소통 중이다라며 신당 창당을 띄우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송영길과 신당을 의논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서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과 간접 소통이다. 간접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요. 윤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통점이 있다라며 신당 창당서를 띄웠습니다. 소통 중이라는데 정장, 조국, 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신당 관련 의논을 한 적이 없다.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자금을 맡긴 적이 없다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전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소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는 전화를 직접 하거나 만나거나 만나거나 전화가 아니라면 사실은 문자로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해야 그게 직접 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간접 소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면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신당 관련해서 자기가 신당을 만들어보겠다고 지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럼 전화해도 되고 만나도 되고 SNS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 방식으로 문자를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간접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소통을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간접 소통이라는 말은 애매모한 표현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나는 송영길 전 대표랑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소통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선거제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함께하는 이상한 위성 정당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은 두 분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위성 정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비례정당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든 송영길 전 대표든. 그러나 두 분이 같이 힘을 합치기에는 서로 간에 조금 엇갈리는 결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상 전당대회 동봉투 살포 사건이라는 정치 문화의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만한 그런 사건에 연루된 최정점에 있는 분이고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라고 하는 이른바 내노란불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나 아니면 기타 지지자들이 이른바 비례 신당설에 대해서 계속 군불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든 조국 전 장관이든 비례 신당을 실제로 만들어서 후보를 내서 투표 당일까지 일정 정도 신당으로서 실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라고 해도 아무리 정치가 정말 극성 팬덤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도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그런 후안무치한 범죄 혐의자이고 형사 피고인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신당을 만들어서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도 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